지금 요술 램프는 어디에 있지? 램프다! 어디 어디? 아이고 이쪽도 먼지도 많네 그냥 아이고 세상에 알라딘은 이 낡은 램프는 도대체 뭐하러 가져온거야? 제대로 쓰지도 못할 램프 그냥 그냥 램프 장사한테 확 팔아버릴까보다 램프 장사를 변장해서 알라딘이 없을때 그집에 가서 요술 램프를 가져오는거야 다? 네 마법사님 수리수리 마시리 램프 장수라 우와 진짜 램프 장수잖아 어디 두고 보자 알라딘 공주는 나와 결혼한다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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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수리 마시리 알라딘에 집으로 자 하하하 자, 이제 시작해볼까 잘 돼야될텐데 하하하 하하하 램프 장수가 왔어요 램프 램프 램프를 삽니다 otherwise 맑은 램프도 삽니다 아 램프 파세요 램프 낡은 램프를 반짝반짝하는 새 램프로 바꿔드립니다 뭐? 낡은 램프를 새 램프로? 그래? 알라딘이 또 램프를 보고 그냥 난리 법석을 부리기 전에 바꿔버리자 낡은 램프를 반짝반짝하는 새 램프로 바꿔드립니다 아 램프 파세요 램프 파세요 정말이에요? 이 낡은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준다구요? 그럼요 그럼요 하하 여튼 어서 새 램프를 드리야라 네네 아이고 좋아라 새 램프로 반짝반짝하네 아이고 아이고 간 가자 네네 가만 이럴 시간이 없지 어서 램프를 문질러야지 난 그 거인 무서운데 그러자 그래 우리 주인님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? 내 소원이 친구들 어떡해 나쁜 마법사 칸이 요술 램프를 손에 넣고 말았어 칸이 램프의 요정에게 어떤 소원을 말할까 다음 시간에 기대해줘 안녕